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위협물 안전관리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제조소 등은 위협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와 주유소 등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 제출 의무는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에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에 따른 것으로 석유 저장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협물 안전관리법령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40에서 시행되는 위협물을 만져미기에 결과르입니다. 고등학ist 9